대경아! 너 좀 빨리 배추 좀 실어! 네! 하하 씨. 태경 씨. 태경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? 나 돌아왔어요. 여기가 원래 내 자리잖아요. 그럼 다시 농원에서 일하는 거예요? 하하 씨, 어쩐 일이에요? 저 트럼프는 뭐고요? 저 면허 떴어요. 그것도 일종으로요. 진짜요? 와, 축하해요, 하하 씨. 그럼 저 직접 몰고 온 거예요? 네! 시동 힘차게 걸고 엑셀 쫙 빨리고 용감하게 달려왔어요. 우와! 하하! 갈 때는 왜 이렇게 갈 거예요? 저 자신 있어요. 태경아! 아니, 배수 빨리 시술하는데 뭐하고 서있어! 네! 갈게요. 와요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조심해서 가시죠. 네. 잘 가세요. 저 이제 갈게요. 여기서 배추 열심히 기를게요. 이 배추로 맛있는 김치 할 거잖아요. 고마워요. 든든해요. 그럼 전 이만 김치 당으러 갑니다. 네? 저 진짜 갈게요. 그래요. 조심해서 가요. 고맙습니다. 한식! 한식! 한식!